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주목 자 주목 제 이름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농담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농담할 생각이 없고 인기 끌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농담하고 인기 끌고 우스갯소리나 하는 그런 선생님을 집어치우십시오 저는 딱 한가지입니다 점수 따라해본다 점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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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학교 대학교 따라해봅니다 대학교 전학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갖고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는데 장난하려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진지하게 하는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대답 대답 따라합니다 대답 자 주목 저같은 경우는 대학교 풍수지리학과를 졸업을 하고 복수전공으로 이제 지리교육을 전공을 했는데 풍수지리랑 한국지리가 비슷하냐 그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주목 자 주목 풍수지리가 한국지리 상위 개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와 나와 손바태 들어가 다시한번 얘기합니다 두번 얘기 안합니다 우스갯소리 안합니다 농담 안합니다 졸지 않습니다 시선 전방 15도 따라해봐 전방 15도 아 고 얘기를 안했구나 내가 내 이름 읽을 줄 아는 사람 오늘 좋대 커몬 오늘 좋대 커몬 요건 알겠지 교 나와 문 정답 문 문 상 병 나와 나와 네 한가지 더 얘기합니다 정신 1도 화사 불성 정신만 집중하면 못하는게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주목 따라합니다 주변 정리는 나부터 깔끔하게 3회 복창합니다 3회 주변 정리는 나부터 깔끔하게 복식 호흡으로 주변 정리는 나부터 깔끔하게 모든 것은 다 집중해서 오는거니까 좋습니다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저부터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뭐 궁금한거 우스갯소리 안할거니까 궁금한거 이제 있으면은 몇가지만 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자 질문 컴온 애인? 애인 없습니다 연애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제 20대를 여러분 대학 입시에 다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애인 없습니다 자 다음 질문 출신대학 궁금할 수 있겠죠 저는 한국 최고의 아웃풋 대궁중대학교 졸업생입니다 취미 취미는 운동입니다 그냥 공부하고 남는 시간 운동하고 주짓수 하고 있습니다 주짓수 자 다음 질문 두개만 더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두개만 이게 여러분과 저와의 1년동안 나눌 개인적인 잡담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질문 지금 없으시면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맞추는 사람이 아직 없나? 한 번 맞출 때까지 한 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다 적고 이 이름 알아내면 바로 그 자리에 손들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눈 맞춰 나랑 눈 맞춰 눈싸움 지지마 눈싸움 지지마 고자세 고 눈빛으로 수능 전까지 같이 간다 알겠지? 대답 알겠지? 대답 알겠지? 대답 고 눈빛으로 수능 날까지 나랑 같이 간다 알겠지? star 네 신청했다가 아 난 아무튼 이거 똑같다 선생님 그kie 우정이다 왜 오늘 못하겠지? 머리 아파 선생님 안 오세요?